시작하네 둘 셋 네 꿈꿈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가 정말 오랜만에 K-POP핀에 왔습니다 얼마나 오고싶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재밌는 시간 될테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곧 시작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빨리 돌리세요 채널을 한 명씩 클로저 볼까요 오케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시작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채널 보자 안녕하세요 한동입니다 아 한동 안녕 안녕 예쁘게 나왔다 네 아 안녕하세요 좀 이따 봐요 시간 많아요? 두 곡 동안 해도 돼요 정말요? 그러면 스마일캐이브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진행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지금 BGM으로 깔려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알아봐주세요 궁금하시다면 라디오를 돌리세요 이 부분 바로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로시앤토 라는 노래인데요 로시앤토 로시앤토 아 너무 좋아 간다 다시 로시앤토 로시앤토 좋아 좋아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곡을 할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지금 다 보입니다 궁금하세요 알아봐주세요 알아봤자 보세요 Hello F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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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습니까? 1시에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라고 하는거에 지금 어금엘이 한번 떴어요 네이덩일까? 쇼기 좋으시네요 어느 곡? 스카야지 몰라요 이 더럽고 추한 이더추 이더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더추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더추 여기는 저희 선배님이 계십니다 봤어 안녕 안녕 이제 우리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까요? 우와 여러분 돌고 있어요 지금 어디 넣으셔도 돼요? 어때요? 다 돌려요? 레면에 넣어볼까요? 좋았어 여러분 네 예이 다들 식사는 하셨죠? 맞아요 식사시간이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네 밤인 곳이 있을거에요 미국은 다 오 이거 보고 자요 저희 보고 자요 맞아요 아님 틀어놓고 주무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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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가로 맞아요 잠 깨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일단 라이브하는데 잠 깨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한국 더 있어 한국 더 있어 한국 더 있어요 네 너무 조급해 오우 후 후 댓글 댓글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맞아요 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뉴욕에서도 인사해주시고 싱가포르에서도 인사해주시고 오 하이 브라질 하이 올라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인사해주시고 사우디아라비아 드레머니 말레이시아 예이 예이 딱이다 미얀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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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요 저희 밥 먹었어요? 물어보시는데 오우 밥 먹었습니다 저희 밥 먹었습니다 아 아 쥬쥬 쥬쥬언니 네 저는 오늘 샐러드를 먹었어요 요즘 샐러드에 빠져가지고 저희 완전 맛있는 샐러드 먹었어요 아니 여기 아직 카메라 있는 줄 알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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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곡이 다 끝나면 시작을 할꺼에요 지금 여러분 빨리 돌리세요 저희에게로 리세드 큐리 큐리 오우 오우 이게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보이는 거네 아 댓글에 쟤네 왜 터진겁니까 저희가 열심히 저희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재밌는 라디오를 보내봐요 방금 댓글에 근데 왜 터진거야 키키키라고 올려주셨는데 유현이가 카메라 위치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저 아니고 시현 언니가 호공에다가 인사를 했어요 빨리 우리 시현씨 보여줘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제가 얼마나 여러분 보고싶었는지 아세요? 근데 카메라가 축짓밥에서 절로 갔더라구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저랑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가 없었나? 저는 영화를 부르세요 다미한테 인사한거에요 맞아요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러분 독 시작이에요 네 라디오 전부 켜셨나요? 네 켜셨나요? 켜셨나요? 표준어가 뭐죠? 켜다 키다 감사합니다 호롤롤롤님 아 뷰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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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펜덕 나 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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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1분간 남았어요 1분간 남았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분 동안 대화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를 더 보고싶으시다면 라디오랑 저희 브이앱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개인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이앱 자주 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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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이제 단체 인사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큐덕이었습니다 라디오랑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아 종료한테 하시면 돼요 종료를 못하시면 돼요 아 제가 줄게요 안녕 잘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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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